사랑해요 오 마이 리키 누나 숨바꼭질 하자 둘이서 무슨 숨바꼭질이야 우리 태권도에서 애들이랑 숨바꼭질 했는데 진짜 재밌었는데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재밌지 또 하고 싶은데 6학년 부를까? 야 오빠 키위기 어? 어 반장이 형이다 왜 왔어? 너는 그렇게 차갑게 말하네 친구한테 이거 우리 엄마가 너네 엄마 갖다 주래 반찬통? 반찬이 형 보고 싶었어 엄청 어 그래 형 우리 술래잡기 하자 또 술래잡기 하면 나지 너 형 못 잡을걸? 형 투명인 거 아니야 에이 아휴 또 시장이다 네 오마키 진짜 같아 숨바꼭질 내가 언제 해 나 잘하거든 잘하기는 예전에 얘 숨바꼭질 하는데 이렇게 숨었는데 딸꾹딸꼴 해가지고 다 걸렸잖아 아 그때 마침 딸꼭질이 나와가지고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이 졌어 헤헤 나이스 5바퀴 술래 웬일이냐 너네 둘이 묵을 안 내고 나 오늘 기분이 가위였어 나 이제 묵 안 내? 가위도 내고 보자기도 내 하하 레벨 상승했네 뭐 몇 가지 세면 돼? 30? 야 난 너네 집 구조 잘 모르니까 더 줘야지 50으로 해 50 50? 그래 하나 둘 셋 넷 아니 갑자기 하는게 어딨어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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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r 어 진짜 대박 발 같아 clearance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완전 가까이 숨은 거 아니야 서른 아홉 여덟 만은, 만하나, 만 둘, 만 셋, 만 넷, 만 여섯, 만 여섯, 만 일곱, 만 여덟, 만 아홉, 오십 찾는다! 어? 오리온 저쪽이네? 아, 뭐야? 여기 숨어있냐? 바로 찾게 생겼네? 등전 미치 어둡지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양말에 신문지를 넣어놨어 아, 이거, 이거 누구야? 이거 남반장 짓이지? 나지 아, 진짜, 어딨어? 여기 있나? 저, 계십니까? 여기 숨어있네? 아, 여기 계시네 숨어 계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여기있다, 넘만! 아, 뭐야? 아, 진짜! 여기저기 장난을 다 쳐놨네, 남반장 아, 정말! 아, 진짜 웃기다 아, 진짜! 정말 꽁꽁 잘 숨었네 크으, 못 찾는다 여기 있나? 어떡하죠? 제가 찾아버렸네요 그 좁은데 어떻게 들어갈대, 참? 찾았다! 아, 뭐야! 아, 오빠, 키비 아, 진짜 얼마나 장난을 쳐놓은 거야? 진짜 깜짝 놀랐네 잡히면 가만 안 둬 어? 아, 왜 이렇게 못 찾아 오리온 찾았다 아, 깜짝이야, 진짜 아, 아 남반장 어디 간 거야? 여기 있나? 여깄다! 아, 없네 아, 어디 간 거야 못 찾겠다, 꾀꼬리 뭐야? 너 거기 있었어?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지 난 투명인간 거기 없었는데 내가 봤는데 안되면 진다, 파이파이포 아, 줄라네 50까지 세? 어 하나 둘 셋 넷 아 48 49 50 찾는다 야 넋 가져오면 우리 둘 다 걸리잖아 빨리 다른 데로 가 싫은데? 하 진짜 하 진짜 따라하지 마라 따라하지 마라 여긴가? 조용히 해 그럼 여긴가? 없네 그럼 화장실? 없네 나 근데 물어볼 거 있어 뭔데? 저번에 너 저번에 너 그 이상한 아저씨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내가 뭐가 너가 그랬잖아 넌 뭔데 계속 나타나? 나? 제 남친 남친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한 거야? 은혜 문화방에 있나? 여기는 없고 베란다에 있나? 없네 네 그럼 옷장에 있나? 휴 못 찾겠다 깨꼬리 진짜 없었는데 누나도 거기 있었네 뭐야? 둘 다 진짜 투명인간이야? 그렇지 투명인간 형아 여기 누르면 바로 투명인간데 그래 눌러보자 왜 안 돼? 내가 놀라야 되지 그래 그럼 보여줘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거 아니야 이 기술은 아 보여줘 형아 안 돼 이 기술은 너무 위험해서 안 돼 뭐가 위험해 그냥 보여주라고 주라고 아 진짜 나? 쟤 남친 뭐야 남 반장 나 좋아하나 저 하늘의 달처럼 술 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